같은 평영상으로는 세포트예요. 일단 세포트인데, 대나미 같은 경우에는 저먼 세포트라고 해가지고 독일에 있는 출신의 세포트고 또 같은 경우에는 벨지안 세포트라고 해가지고 벨기에의 산으로 되어 있는 벨기에의 주식이 되는 거죠. 같은 바로 독일과 세포트는 바로 붙어있는 나라이고요. 같은 종류에서 시작이 돼서 나라가 분비되고 지역이 떨어지면서 저는 독일이고 저는 벨기에인데 지금 벨기에 세포트 같은 경우에는 일명으로 해서 마리노이즈라고 지금 거의 애칭으로 한 게 거의 고정화가 돼 있어서 마리노이즈라고 따로 부르는 명칭이 되어 있는 거고요. 세포트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일명이 발달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저먼 세포트를 그냥 줄여서 세포트라고 부르고 마리노이즈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는 건데 결국에는 조상으로 갈라진 것은 다이어트 같은 협조에서 나온 거예요.